편제를 조금 엊그제부터 좀 바꿔가지고 일단 신문들을 대부분 다 못 보신다고 가정하고 신문의 일면 톱기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날 그날 요약을 한번 간단하게 드리고 그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오늘 조선일보의 톱뉴스입니다. 마침 이제 8월 15일 날 강복절 날에 해프닝이 좀 있었네요. 뭐 대단한 것은 아니고 이제 일본에 대해서 약간 열등감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벗어날 때가 됐죠. 우리가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돈 달라는 이야기 하면 안 될 것 같고 절대 돈 달라는 이야기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일본도 돈이 많이는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번 이제 강복절은 특별하게 강복회장으로 있는 이종찬 회장이 이제 이번에 여러 가지 좀 불협함을 일으켰기 때문에 나이가 든 사람다운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유감스럽게도 강복회가 주관하는 또 그런 강복이라는 것이 본인들 조상들이 잘 했겠지만 모든 사람이 축하해야 될 그런 행사지 않습니까 이제 보시고 대통령실은 계속해서 아마 이종찬 씨한테 이야기를 했는 모양입니다. 정부가 건국절을 추진하는 그런 의사가 없고 또 건국절을 추진해온 그런 내용도 없기 때문에 없는 것을 가지고 계속 정치 쟁점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하도 자꾸 이렇게 몽니를 뿌리니까 용산 대통령실에서 강복회의 건국절 추진은 억지 주장이고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엄정이 대응하겠다. 강복회도 아마 정부 예산을 많이 받을 겁니다. 이번에 8.25 그런 광화문 집회에서는 의과대학 학생들 이런 부모님들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항의를 많이 했네요.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7월 달에 소매 판매 증가율이 1% 증가했으니까 18개월 만에 0. 몇 퍼센트인 0%를 벗어나니까 상당히 소비지출이 아주 건강한 그런 성장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이번에 오늘 어제 미국의 정시를 조금 이렇게 부양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냐 생각이 들고 이 안세형 발언이 이제 후폭풍이 굉장히 더 세지 않습니까 배드민턴협회의 고위직들의 그런 좀 납득할 수 없는 혹자가 보기에는 뭔가 이렇게 거래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속속들이 나오는데 배드민턴협회가 안세형 선수의 발언 관련된 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 물론 외부 사람이 세 사람 내부 사람이 두 사람이지만 조사 대상이 돼야 될 주체가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별로 믿지 않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이제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이제 벌써 미국을 제외하고 유럽중앙은행이나 중국은 미국보다 앞서 가지고 피벗 그러니까 금리를 낮추기 시작했다 이런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젊은 세대가 덜 내는 국민연금계획안이 나온다. 제 기억이 정확하면 공병호 tv에서 다뤘습니다마는 1년에 한 52조 정도 적자가 생기죠. 다시 이야기하면 젊은 세대가 연금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한 52조 정도를 부담해야 된다. 아마 그런 결론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계획안이라는 게 간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받고 있는 정도의 소득대체율이나 아니면 그걸 더 낮추든지 낮추고 그다음에 지금 내는 것보다 조금 더 내고 그렇게 타협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사람 욕심이 내는 것은 조금 더 내고 받는 것은 지금 세대가 좀 더 많이 받아야겠다. 이렇게 하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을 많이 거두기는 쉽지가 않은 상태니까 지금 받는 것을 동결하거나 좀 낮추거나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걸 뭐 받아들이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월스트리트저널 오늘 톱뉴스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미국의 선거는 이제 텔레비전 광고를 많이 내보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쏟아붓네요. 여기에 붉은색은 미국의 공화당 그다음에 여기에 푸른색은 미국의 민주당 특히 이제 스윙스테이트로 불리는 격전지로 불리는 펜실비아니아주에서 해리스와 트럼프가 어마어마한 그런 광고비를 지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좌측 상단에는 미국의 아주 대표적인 주가 지표인 다우존스가 거의 400포인트 정도 올랐다. 그리고 미국의 대표적인 소매점인 월마트의 분기성과가 상당히 좋게 나왔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신문 보지 않는 바쁘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 한 10분 정도 간단하게 브리핑을 하고 이제 그다음에 오늘 본론 Mmh